자, 가요계의 소울대부입니다. 바비킴 씨 나오셨습니다. 바비킴! 아니, 바비킴은 지난번 아버지와 함께 가족 특집에서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던 무대라고 칭찬 많이 하셨는데 그 무대 끝나고 나서 아버지, 그 다음에 가족들의 반응은 또 어땠어요? 아버지가 역시 음악 하시는 분이라 너무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또 다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머님도 음악을 좀... 아니요, 좀 음치예요. 그냥 음악을 안 한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근데 그거를... 냉정하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제작진 쪽에서부터 어머님한테 부탁하면 어머님은 알겠다고 하겠다고 하냐고... 아, 일이 커지니까 정확하게 안 된다. 어머니는 안 된다. 오늘 바비킴은 어떤 선곡이에요? 어떤 노래 부르게 되세요? 예전은 Adel have someone like you. 아델, 아델, 아델. 오늘 저희 불회명곡에서 아델의 노래를 부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합성 이렇게 젊어진 거예요? 와... 뭔가 이렇게 좀 젊어지는 불회명곡은 만들지 않을까. 오늘 무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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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